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타로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타로가 좀 늘어나기도 했구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타로는 언제나 선택이고 인연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결정해 나가시는 거세요 여러분의 결정으로 타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타로를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구요 여러분의 인연입니다 운명이고 우연이구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는 타로를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구요 저한테 질문해 주실때 말씀 주세요 저는 엘리스의 타로로 해주세요 아니면 오리진이라는 타로로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타로카드 시조셋 요 타로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엘리스의 타로 엘리스의 타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그림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뭐 이정도 괜찮겠죠 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아시죠 그 엘리스를 요렇게 타로 안에 이렇게 그림을 요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금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신비롭기도 하고요 묘한 예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잡았을때도 요거 예 뭔가 있어요 자 소녀소녀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하나하나가 다 소녀소녀하죠 아이고 요런 그림들 감성적이구요 아마 교감이 예 여성분들 특히 여러분들하고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성적으로 뭐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그런거 궁금하실때 앨리스의 타로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제가 요 타로로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여성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예 타로입니다 그림도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반짝반짝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자 앨리스의 타로는 이렇구요 야 큼직합니다 아주 그냥 예 자 그리고 제가 아 가장 좋아하는 자 이 타로는 오리진 타로라고 하고요 요거는 아마 예 제가 죽었을때 무덤에 같이 가져가야되는 예 그런 타로일거에요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예 평생을 저랑 함께한 그런 타로입니다 예 요 놈은 그 우리 원시시대의 모습 있잖아요 동굴 속에서 도끼로 사냥을 하고 그런 원초적인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타로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무엇보다 굉장히 날카롭구요 예리한 예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될 일이 있으실때 그런 고민 앞에 서 계실때 이렇게 오리진 타로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요 타로로 제가 있는 그대로 아주 날카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덩이도 있구요 또란 태양 뭐 이런거 시뻘건 하마도 있구요 요런 동굴 동굴에 갇혀있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선택의 기로에 서셨을 때 이거 아니면 저걸까 정말 날카롭고 예리한 예 그런 해답이 필요하실때 오리진 타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함께한 타로구요 예 그 어느 예 타로보다 자신있습니다 제가 아주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타로구요 자 그 다음에 짠 예 이 타로는 제가 제너럴 리딩할 때 사용하고 있는 타로죠 그만큼 어 너무너무 정확한 장수로 몇장 안됩니다 하지만 대단히 대단히 정확하죠 타로카드의 시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타로는 어 거진 예 여기서부터 시작된거죠 이 그림들 이 상징 이 이미지들에서부터 타로가 시작된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 이 타로는요 예 좋은거는 무조건 태양이구요 나쁜거는 무조건 죽음이고 악마입니다 예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 그 차이를 짚어내는게 정말 어렵구요 타로를 해석하는 사람들만의 개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하고 많이 들어가구요 요거로 하면은 금방 피곤해져요 정말 이 타로 예 머리가 묵직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제 에너지를 제 힘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되는 타로 그래서 제가 요거로 제너럴을 리딩을 하고 있는거에요 여러분 진짜 다 필요없구요 예 좋은거 싫은거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예 진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나 그런거 궁금하시면 요놈 시조세 카드로 해주세요 그 말씀 주시면 제가 그냥 돌직구 팩트포켓 예 날려드리겠습니다 좋으면 무조건 태양이구요 조금이라도 안좋으면 무조건 악마에요 예 조심해서 사용해야되는 자 그런 타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놈 이놈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타로입니다 다 보여드릴 순 없구요 요 글자는 괜찮겠죠 섹슈얼 섹슈얼 타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이 뭐 속궁함이라든지 예전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와 뭐 만족하고 있나 나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은가 예전 제외를 한 남친 예전 예 만났던 여자와 예 뭐 만족한 뭐 그런 관계였나 나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나 뭐 그런 가끔 그런 질문 예 예 제가 새벽 시간에 타로를 하고 있기도 하구요 글쎄요 내가 뭐 질문에 답 해 드릴 수 있다면 예 또 답하는게 예 저의 또 뭐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섹슈얼 타로라는 타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속궁합이라든지 예 그런거 질문 주시면 제가 낱낱이 있는 그대로 예 아시죠 예술 점수 기술 점수 체력 점수 여러가지 많은 점수 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아울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죠 예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도 이 섹슈얼 타로로 아주 예 심도 깊게 짚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궁금증이 궁금함이 있으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섹슈얼 카드요 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이걸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룬입니다 룬 룬 아시죠 룬은 고대 문자구요 예 주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한발짝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고대 강력한 주문을 만드는 주문 문자입니다 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에이비스라고 에이비스라고 보면 돼요 에이비씨 에이비씨가 써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거는 그 천차만별이구요 보는 사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타로로 지금 그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막 던지는게 아니라요 고민 고민 끝에 하나씩 하나씩 문자를 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룬 문자만큼은 예 일단은 타로가 바탕이 돼야 돼요 이 타로를 통해서 상대방의 현재 상황 충분히 짚어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필요한 문자를 주문을 걸어주는거죠 여러분들 뭐 제외를 앞당기고 싶으시다거나 상대방을 나만 생각하게 만든다거나 뭐 그런 주문이 필요하시면 자 룬 주문 해주세요 라고 말씀 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룬 주문을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여러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되구요 그거는 제가 단톡방 저희 깨톡 복탁TV 단톡방 공지사항에 잘 올려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룬 주문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외에도요 황금의 기운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황금의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타로 그리고 여러분 반려 고양이나 뭐 강아지 있으시죠 예 애기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몸이 아프진 않나요 건강한가요 예 그 반려 고양이나 강아지의 마음 상태를 짚어낼 수 있는 타로도 예 제가 준비가 되어있구요 그 타로는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말씀 주시면요 맞춰서 제가 질문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로는 언제나 인연이고 우연이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선택하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절대 제가 뭔가 크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결정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저는 요 요 타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7시 반부터 9시까지 제가 1대1상담 그리고 제너럴리딩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구요 또 새벽게임성 아시죠 여러분 4시 반부터 6시까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새벽게임성 참 좋습니다 조용하고요 또 채층창에 참여해주시는 우리 복댕님들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정말 그 시간이 저한테도 힐링이고 너무너무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새벽 시간에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구요 자 저는 언제나 초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엘리스타로 그 다음에 무흑 타로 오리진 타로 시조세 타로 그리고 룬 주문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타로 외쳐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복 탕 복다